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날 그거 사려고요 어떤 거 같아? 스위치 나루트 나루토? 나루토? 응 친구랑 1대1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려고 그럼 나루토를 해요 나이 감히 싶은데 그 명작이에요 그 이제 안 나와 나루토 끝나서 야 너도 하냐고? 나루토 마지막 시기 줄 알았어 끝났는데요? 대답을 하네 한 판 뜨자 나루... 야... 나루토 하는구나 나 뭐지? 이거 참 신기한 사인으로 하네 여기가 시골이야 왜 사는 거야? 아마 나물 캐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근데 오른쪽에 새 들고 있는 줄 알았어 민들레 같은 거 캐고 다니고 막 그래 저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그걸 살 수 있어 비건 고양이 비건 고양이 나 풀만 먹어요 얘 풀먹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... 얘 풀 잘 먹어요 풀먹지? 응 절에 갖다 보내버려요 절이요? 응 거기서도 잘 클 듯 절도... 아닙니다 우리 풀 소유 해민스림 가면 살 엄청 찔듯 인생은 해민처럼 포장 이거 위험한 방언이야 아니, 소수를 주장하면서... 사업가죠, 사업가 신은 수유지 그것도 애플 제품 아니면 안 쓴다는...